안녕하세요. LTS 영어 로투스 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0학년도 11월 고2 모의고사 고난도 문항 중에 33번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33번 문제는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빈칸 문제는요. 로투스 김이 항상 주장했듯이 항상 강조했듯이 빈칸 문장부터 집중 분석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줄 문장부터 집중 탐구 들어가겠습니다. We are now 밑줄 instead of the other way around. 우리는 지금 밑줄입니다. 주변에 다른 나머지 방법 대신에 자 다른 어떤 주변에 남아있는 어떤 방법 대신에 우리는 지금 밑줄입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아우 참 추상적인 내용이네요. 밑줄을 우리가 짧은 걸 적어봐도 큰 효력이 없는 밑줄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밑줄입니다. 이거네요. 자 그럼 밑줄을 찾아서 우리 첫번째 문장부터 비교분석 탐구 들어갑니다. Perhaps the clearest way. 아마도 가장 명확한, 클리어한 방법은요. 뭐하는 데 있어서? See this. 이러한 것을 보기 위한 가장 명확한, 클리어한 방법은 Is to look at changes. 보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요. In the biomass. Biomass에서 어떤 변화를 보는 거래요. 자 대시가 다시 설명해주고 있죠. Biomass가 뭐냐면 The total worldwide weight of memories. 아마 Biomass 같은 경우는 동물의 어떤 어... Mass인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무게의 변화를 보는 거라는 거죠. 뭐에 대한 무게이냐면 전세계의 포유동물들의 총 무게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뭔진 모르겠지만 가장 명확한 방법 이것을 보는, 즉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나머지 방법 대신에 밑줄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찾아가기 위해서 뭔진 모르겠지만 가장 명확한 방법은 이런 동물 세계의 변화를 보는 거래요. A long time ago. 아주 오래전에 All of us humans. 모든 인간은요. Together probably. 아마도 합쳤습니다. Weight. 무게를 합쳤대요. Only about two thirds. 오직 3분의 2 정도 되는 무게만큼 합쳤대요. 뭐만큼이냐면 As much as all the bits in North America. 북미에 있는 모든 빗선만큼이나 되는 그 수량의 3분의 2 약 3분의 2 정도가 합쳐진 무게래요. And 그리고요. Less than. 적대요. 1 8. 8분의 1 보단 더 적대요. As much as much as much as much as all the elephants in Africa.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코끼리 수만큼 수만큼보다 8분의 1이 더 적단 얘기죠. 자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인구가 북미에 서식하고 있는 바이슨의 약 3분의 2 정도의 무게가 될 거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든 엘러펀트 코끼리들의 8분의 1의 무게보다는 더 적을지도 모른데요. 아 감이 잘 안오는 문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로트 스킵은요. 계속 다음 문장 비교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But 그러나 아 중요한 단서에 접수가 나오네요. 그러나 In the industrial era population Exploded 산업 시대에서 우리의 인구는요. 폭발적으로 늘어났대요. And 우리는요. Killed 죽였습니다. 뭐를요? Bison and elephants Bison과 코끼리들을 죽였대요. At industrial scale And in terrible numbers 산업혁명의 어떤 스케일만큼이나 즉 엄청난 스케일만큼이나 그리고 끔찍하게도 많은 수의 그런 Bison과 코끼리들을 죽였대요. 그 다음 문장은요. The balance shifted greatly as a result 그 균형은요. 즉 인간의 어떤 인구의 수와 동식물들의 그런 인구의 수의 그런 그 균형은요. Shifted greatly as a result 밖 엄청나게 변동되었다는 얘기죠. as a result 결국 그러한 균형은 엄청나게 변해버렸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감이 아직 안 오네요. 자 그 다음 At present 현재 We humans weigh more than 350 times as much as all beasts and elephants put together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인간들은요. 무게가 나갑니다. 350배나 더 많이 나간대요. 뭐보다만큼 as much as all beasts and elephants put together 모든 Bison과 코끼리들을 합친 만큼보다 350배나 더 많대요. 점점 미지의 세계로 빠지는 것 같아요. 다음 문장 갑시다. We weigh over 10 times more than all the earth's wild memories combined. 우리는요. 무게가 나갑니다. 10배 이상의 무게가 나간대요. 뭐보다 All the earth's wild memories combined. 지구상의 야생 포유동물을 모두 다 합친 것보다 10배 이상의 무게가 나간대요. 아 우리 인구가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감이 안 옵니다. 밑줄의 내용이 해당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점점 미지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로터스 김은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and if we add in all the memories we've domesticated 그리고 만약 우리가 더한다면 모든 포유동물들 어떤 포유동물이에요? we have domesticated 우리가 길들여진 그런 모든 포유동물들을 더한다면 뭐 cattle, sheep, pigs 이런 포유동물들이겠죠. the comparison 그 비교는요. 그런 비교는요. 인간과 동물의 어떤 그 수의 비교는요. becomes truly ridiculous. 정말로 우스꽝스럽게 될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땡땡 설명해주고 있네요. 땡땡 설명해주고 있네요. we and our tamid animals 우리와 길들여진 동물들은요. 지금 represent 97% 나타내고 있습니다. 9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대요. 뭐 중에서 of the earth's mammalian biomass 지구의 mammalian biomass의 어떤 수치의 약 97%를 나타내고 있대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인구의 수가 호유를 하고 합쳐지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mammalian biomass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this comparison 이 문장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왠지 결론 내리는 문장 같아요. 이러한 비교는요. 설명합니다. 뭘 설명하냐면 a fundamental point 기본적인 포인트를 설명한대요. 땡땡 다시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instead of being limited 뭐하는 것 대신에 제약받는 것 대신에 by the environment 환경에 의해 어떤 제약을 받는 것 대신에 we learned to shape it to our own ends 우리는요. 배웁니다. 배워왔습니다. 배웠습니다. to shape 모양을 형성하는 것을 it to our own ends 우리 자신에게 우리 사람들만의 어떤 모습을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어? 이 문장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빈칸 문장과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바로 뭐예요? 환경에 의해 제약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거예요. 어떤 모양을 그렇다면 그렇다면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밑줄이다 주변에 다른 나머지 방법 대신에 우리는 지금 밑줄이다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문장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느낌이 왔죠. 이런 비교는 뭘 설명하더라? 기본적인 포인트를 설명하다. 어떤 포인트? 환경에 의해 제약받는 것 대신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왔다? 결국은 뭐예요? 환경에 의해 제약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환경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환경 즉 자연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어떤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보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imposing 부가한다 우리 자신을 어디에? nature 자연에 즉 우리 스스로 자신을 자연에 부가시키는 것이다. 바로 좀 전에 요약한 문장과 비슷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0번 문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읽어서 비교 분석 해야 했던 문제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상한 내용의 문장으로 빠졌지만 다 비교 예시 설명의 문장이었고 결국 마지막에 위에서 비교 예시 설명했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써머리 했죠. 바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제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환경에 속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1번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었지만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LTS 영어 로투스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